윤석열 대통령의 민심의 경고 정전 참사로 국민의 삶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정권 탄압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이 투표로 심판한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맹목적인 이념을 앞세워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다면 국민은 회초리가 아니라 철퇴를 들어 심판할 것입니다. 군주, 민수라는 말처럼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로 확인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현동권을 기어이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의 목적이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소 그 자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증거가 있든 없든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불려나가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놀부 심보입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못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행하고 있는 사법 스토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 고스란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북힘당은 대선 공작 사건 주범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조폭 출신 박철민 씨에게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가짜 돈다발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가짜 돈다발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국힘당 김용판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역시 주역 중 한 명인 국힘당 김용판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으로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국힘당식 주장대로라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가짜 돈다발을 줬다고 주장한 조폭 출신도 이 가짜 돈다발 사진을 건넨 장영하 변호사도 가짜 돈다발을 공개한 의원도 모두 국힘당 측 인사인 점에 비춰보면 국힘당의 조직적인 대선 공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국힘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한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돈다발 사건이 국힘당의 조직적인 대선 공작이 아니었다면 김용판 의원을 감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힘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기 바랍니다. 국회 윤리특위에도 김용판 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작이 명백한 만큼 신속한 징계안 처리를 국힘당에 촉구합니다.